안녕하세요. 촛불제한치입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윤성절도 대통령이니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죠. 조용히 내점을 하겠다던 김건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조용한 내점을 한다면 공식행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충일 추념식에는 왜 같고 진무실은 왜 필요하고 윤석열과 같은 층에 대기실은 왜 필요한 건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자주 업무를 보는 건 아니니까 공간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조용한 내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업무는 무슨 업무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다른 것을 연상하게 하는 대기실은 또 뭔가요? 여기에서 다른 것을 연상하게 한다는 말 다들 알아들으셨죠? 차라리 김건희 여사실이라고 하지들 그랬나요?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조용한 내점은 없던 일로 하려나 봅니다. 그나저나 오늘 현충일 추념식은 추념식 자체 의미보다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더 주목된 하루였습니다.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죠. 윤석열, 빗물을 닦아주는 김건희에 더 주목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부인이 남편 빗물을 닦아주는 게 뭐가 그리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들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가 본데요. 자, 서로는 접기로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죠. 오늘 추념식에서 이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의장대 군인들은 비옷을 입지 않고 비를 다 맞고 서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일행들은 모두 비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비옷이 몸에 맞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추념식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 윤석열 사진과 다른 점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군인들은 모두 비옷을 입고 모자까지 방수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일행들은 모두 비옷을 입지 않고 우산을 쓴 모습이죠. 군인을 대하는 배려와 존중의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에서 두 정부의 국민과 군인을 대하는 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공감능력 100%와 공감능력 제로 국민을 우선시하는 배려와 국민을 킹무시하는 뼛속까지 베어있는 기득권의식 이것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실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잘될 턱이 없죠. 윤석열은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그 면전에서 군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추념사는 그냥 말뿐이었나요? 자, 사진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추측인데요. 국립묘지의 행사에는 일정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비올때의 행사진행 방법이겠죠. 이 매뉴얼에 따르면 비올때를 대비하여 국립묘지 자체에 외빈들을 위한 비옷과 우산이 미리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외빈은 우산을 나누어주고 군인들은 이 옷을 입고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게 매뉴얼일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절대로 우산을 쓰면 안 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우산을 들고 전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총을 들고 행사를 진행하는 군인이 우산을 쓸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겠죠. 매뉴얼대로 한다면 윤석열이 자기 편하자고 비옷을 뺏어 입고 군인들은 비를 다 맞게 한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비옷을 입으니 군인들은 입을 비옷이 없었겠죠. 아니면 모두 다 비옷을 입으면 행사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으니 군인들이 비옷을 안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결과는 동일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아마도 참모들이 편의를 위해 우산을 쓰겠다고 하니까 비옷을 입을 수 없는 군인들은 졸지에 빗속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린 상황 같습니다. 이를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을 해야 했는데 참모들도 김건의도 언론들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건 김건이가 신경 썼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매뉴얼에 없고 각자 알아서 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군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게 돼버리니까요. 이게 안보를 중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군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들이 안보무능정권으로 프레임을 씌운 문재인 정부의 군인들을 대하는 진심입니다. 흡사 윤석열 정부는 무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100년간의 무인시대를 촉발시켰던 고려시대 마지막 문신정권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촛불잔치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마요네즈